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한 앱 제작 및 튜토리얼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리액트 네이티브 컴포넌트 학습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환경 세팅 그리고 리액트와 JX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필수는 아니지만 챕터 1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환경 세팅 튜토리얼 강의 시청을 해주시면 좀 더 원활한 튜토리얼 강의 시청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시간에 사용한 코드는 해당 GitHub 링크에 업로드했기 때문에 참고가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앱을 제작하면서 사용할 리액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컴포넌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네이티브 컴포넌트 실행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튜토리얼 영상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는 컴포넌트를 iOS, 안드로이드 환경에 맞게 컴파일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 중 뷰와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들은 iOS에서는 UI뷰, UI 텍스트 필드로 컴파일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안드로이드 뷰, 에딧 텍스트로 변환되어 실행됩니다. 앞으로 타임와이즈를 제작하면서 다룰 컴포넌트는 리액트 네이티브 컴포넌트와 외부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컴포넌트에는 뷰, 텍스트, 프레서블, 버튼, 플랫리스트 컴포넌트가 있고, 외부 라이브러리 컴포넌트에는 캘린더, 데이트 피커, 체크박스 이렇게 세가지의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네이티브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접속한 사이트는 ppt 첫장에 있는 github 주소인 튜토리얼 github 주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챕터2 컴포넌트 폴더에 들어오시면 리액트 컴포넌트 실습 코드가 존재합니다.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학습해보겠습니다. 먼저 뷰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뷰 컴포넌트는 UI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컨테이너 역할을 수행하고, 플랫스 박스, 스타일, 터치 처리 등과 같은 스타일링이나 이벤트 처리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HTML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태그로는 div 태그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코드를 작성해보고 실습해보겠습니다. 저는 VS 코드에서 새로운 엑스포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해당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터미널에 이와 같은 NPS 크레이트 엑스포 앱 그리고 파일명을 입력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를 설명드리기 위해 다시 GitHub에 돌아왔습니다.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액트 라이브러리에서 임포트 해와야 합니다. 임포트 해온 뷰는 함수형 컴포넌트 선언부의 리턴문 내부에 이렇게 선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뷰라는 컴포넌트는 뷰 컴포넌트 내부에 또 뷰 컴포넌트로 중첩되어 있는 구조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뷰 컴포넌트는 스타일 프로퍼티를 통해서 객체를 전달받아 스타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 뷰 컴포넌트는 컨테이너 스타일 객체를 전달받았으며 내부의 뷰 컴포넌트는 차일드 컨테이너 객체를 전달받아 스타일링을 하였습니다. 스타일 객체는 스타일 시트 객체를 통해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스타일 시트 객체 또한 리액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서 임포트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적용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ustify 컨텐트는 중심축의 수직 방향으로 정열하는 프로퍼티이며 컨테이너 객체에서는 중앙 정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온라인 아이템스는 아이템스 프로퍼티는 수평 방향으로 정열하는 프로퍼티이며 컨테이너에서는 중앙 정열을 설정했습니다. width는 너비, height는 높이를 설정하는 프로퍼티이며 컨테이너에서는 100으로 설정했습니다. background는 배경색을 정의하는 프로퍼티이며 컨테이너에서는 노란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margin 프로퍼티는 다른 컴포넌트와의 거리를 설정하는 프로퍼티이며 컨테이너에서는 10으로 설정했습니다. child 컨테이너에서는 width와 height 둘 다 50으로 설정했으며 background 컬러는 주황색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복사해서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 ex-view.js 파일을 만들어주고 아까 그 코드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는 앱.js에서 선언을 하여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앱.js에서는 기본으로 작성된 코드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뷰 컴포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컴포넌트들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 컴포넌트를 남기는 이유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뷰 컴포넌트 내부에 아까 저희가 정의한 ex-view 컴포넌트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든 컴포넌트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왔야 합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명령어는 npm start입니다. 이렇게 번들링이 되고 나면 어떤 걸로 실행할 건지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a를 눌러서 안드로이드 딥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x-view 컴포넌트를 한번 실행해봤습니다. 바깥쪽 뷰는 배경이 노란색이었고 수평축과 수직축을 기준으로 중앙 정렬을 했습니다. 내부에 있는 뷰는 배경이 주황색이었고 바깥쪽에 있는 뷰보다 너비와 높이가 절반으로 설정했었습니다. 그 설정한 스타일링 그대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컴포넌트입니다. 텍스트 컴포넌트는 글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포넌트이므로 HTML은 div 태그 안에 글을 담을 수 있지만 React Native는 뷰 컴포넌트 안에 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eact Native는 텍스트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글을 렌더링합니다. 텍스트 컴포넌트는 사용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앱.js에서 바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뷰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React Native 라이브러리에서 임포트해야 합니다. 네, 이미 임포트가 되어 있으므로 한번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헬로우 월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입니다.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는 입력 값을 받을 때 사용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만들어갈 타임와이즈에도 할 일을 입력받을 때 텍스트 인풋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텍스트 인풋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기 전에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에는 주유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하나는 value로 초기 값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onChangeText 프로퍼티로 이 프로퍼티는 텍스트가 변경할 시 호출할 함수를 받으며 주로 상태변화 함수를 넘겨받아 텍스트의 상태 값을 변경합니다. 저희 예제 코드에서는 텍스트 인풋에 글을 입력하면 텍스트 컴포넌트로 값이 출력됩니다. 한번 예제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복사해서 vs 코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폴더 안에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ex-text-input-js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만드실 때 주의할 점은 만약에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해 보신다면 이 코드의 컴포넌트 이름과 일치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 ex-text-input-component를 앱.js에서 선언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글을 입력하면 이렇게 바로 아래 텍스트 컴포넌트로 렌더링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서블 컴포넌트입니다. 하이 컴포넌트에 프레서블 컴포넌트로 감싸면 하이 컴포넌트를 클릭할 때마다 정의된 이벤트가 실행됩니다. 온프레스 프로퍼티에 이벤트 함수를 넘겨주면 클릭할 때마다 해당 함수가 실행됩니다. 저희는 이전에 만든 ex-view 컴포넌트를 프레서블 컴포넌트로 감싸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js으로 왔습니다. 먼저 ex-view 컴포넌트를 다시 선언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ex-view 컴포넌트를 프레서블 컴포넌트로 감싸줍니다. 이 프레서블 컴포넌트도 리액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서 인포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프로퍼티에 넘길 함수를 선언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걸 클릭할 때마다 콘솔.log로 클릭이라는 글을 한번 출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온프레스 프로퍼티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서 에뮬레이터를 확인합니다. 에뮬레이터에 있는 이 노란색 뷰를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이라는 로그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튼 컴포넌트입니다. 버튼 컴포넌트는 프레서블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정의된 이벤트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프레서블 컴포넌트와 차이점은 프레서블 컴포넌트는 하이 컴포넌트가 필요했지만 버튼 컴포넌트는 정의된 스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 컴포넌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플레이케이션과 버튼의 스타일이 맞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프레서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커스텀 버튼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버튼 컴포넌트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컴포넌트도 사용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앱.js에서 바로 한번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컴포넌트도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임포트 해와야 합니다. 그리고 온프레스 프로퍼티에 저희가 이전에 정의한 테스트 함수를 넘겨줍니다. 버튼 컴포넌트는 하이 컴포넌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태그를 닫아줍니다. 그래서 저장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류가 났는데요. 이 타이틀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에러 문구가 떴습니다. 타이틀은 버튼의 이름을 넘겨주는 프로퍼티인데요.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저장을 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버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가 이전에 정의한 클릭 이라는 콘솔 출력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리스트 컴포넌트입니다. 플랫리스트 컴포넌트는 목록을 표시하고 목록이 많을 경우 스크롤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면에 보이는 항목만 렌더링하기 때문에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제작할 타임와이즈에서는 투드를 목록으로 표시할 때 이 플랫리스트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플랫리스트 플랫리스트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 대한 키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록에서 변경된 항목을 더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프로퍼티로는 표시할 데이터 배열을 넘겨받는 데이터 프로퍼티 각 데이터 항목에 대해 어떻게 렌더링할지 구조화한 컴포넌트 함수를 넘겨받는 렌더 아이템 프로퍼티 그리고 각 항목에 고유의 키를 추출하는 함수를 넘겨받는 키 스트레터 프로퍼티 가 있습니다. 네 먼저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예시 코드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플랫리스트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표시할 더미 데이터 입니다. 배열에는 각 객체들이 들어있는데 각 객체는 아이디와 타이틀이 존재합니다. 아이템 함수는 각 항목이 어떻게 표현될지 구조화한 컴포넌트 함수입니다. 해당 함수는 렌더 아이템 프로퍼티 에 전달됩니다. 이 렌더 아이템 에 전달된 함수는 아이템 객체를 매개변수로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 아이템으로 아이디와 타이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 플랫리스트 컴포넌트 함수는 플랫리스트를 선언한 함수입니다. 특정한 사이즈로 정의된 뷰에 플랫리스트가 감싸진 구조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플랫리스트 프로퍼티 데이터 프로퍼티 는 위에서 선언한 터미데이터 인 데이터 객체를 넘겨봤고 렌더 아이템 프로퍼티 는 위에서 선언한 아이템 함수를 넘겨봤습니다. 키 이스라이터 프로퍼티 는 아이템의 아이디를 키 값으로 정의한다는 함수를 넘겨봤습니다. 저희는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을 해보기 했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안에 ex-plat list.js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이 파일을 생성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 외부에서 내보낼 컴포넌트 함수 이름이랑 파이 이름이랑 같아야 합니다. 저장을 한 뒤 앱.js에 한번 선언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코드들을 주석처리하고 ex-plat list를 가져옵니다. 저장을 한 뒤 에뮬레이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이즈의 뷰에 안에 항목들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React Native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본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컴포넌트와 객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